라하! 안녕하세요 라그나 게임 채널입니다. 시즌 시작하고 3일이 됐습니다. 3일차에 지금 사각 사이러스를 볼 수 있고요. 그 전에 대속자를 잡고 나면 이제 사이러스까지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화염벽으로 스타터를 했는데 첫날은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두 튕기고 기다리고 지쳐가지고 많이 지체가 됐을 거예요. 사실상 보면 2일차나 다름없을 정도로 좀 진행이 늦는 것도 맞고요. 저는 일단 아틀라스를 원래는 공략을 해서 이제 한 지역씩 깨는데 이번에는 그냥 무작위로 해봤습니다. 무작위로 하니까 조금 오래 걸렸고요. 중간에 제작도 하느라고 좀 오래 걸렸습니다. 보시면 저는 압류함정 통해서 3조주를 이용한 화염벽 주문투척이고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주 일반적인 그냥 세팅이고요. 용링 끼고 이제 저기의 눈. 똑같습니다. 요즘 화염벽이 대세잖아요. 근데 이제 빌드 전환을 언제쯤 해야 될지를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보스 딜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못할 정도로 피가 안 단다. 그럼 그럴 때 빌드 전환 하시면 됩니다. 한번 대속자부터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이제 자나 지도 제작 장치에 지도가 하나 나옵니다. 그럼 옅다가 이제 옵션을 발라서 깨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연금술 하나 발라주도록 할게요. 조금 빡세질 수 있는데 이대로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발도 바를 수 있습니다. 사이러스까지 무난히 잡을 수 있는지는 저도 의문이 큽니다. 딜이 막 엄청 좋은 게 아니라서 대신 맵핑 자체는 빠른데 보스몹에 대한 딜이 조금 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16티어까지 무난하게 깬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더 투자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이러스까지 잡고 엘리 폭락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엔드 쪽으로 다가가려면 여기서 빌드업을 더 하든가 아니면 빌드 전환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스타터로 이끌고 왔기 때문에 딜이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베라탄이야 가기 전에 얼굴 한번 소환해 줍시다. 자, 갑시다. 보이시죠? 딜이? 비지개 안 들어가요. 어... 야, 이거 거의 극한 무한도전인데? 자, 어쨌거나 무난하게 죽지 않고 잘 잡았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사이러스를 잡으러 갈 겁니다. 맞죠? 막 페이지가 되기 전까지 웬만하면 절대 죽으면 안됩니다. 말해놓고 죽을 수도 있는데 첫 페이지 무난히 넘어갔습니다. 아마 3페이지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림자가 조금 더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할게요. 아, 지금 가면 되겠죠? 이 유성을 조심해야 돼요. 저 유성을 맞으면 바로 죽기 때문에. 자, 피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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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주고. 자, 침착하게 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모션 보면서. 자, 두번째까지 아주 무난하게 클리어했죠. 자, 두번째까지 아주 무난하게 클리어했죠. 무난히 잡을 것 같네요. 딜이 엄청 딸리진 않네요. 잡았네요. 오우. 근데? 개똥이나? 뭐 안줬죠? 흐흐흐. 여러분, 이렇게 4가까지는 진행을 해봤는데 저번 리그하고 비교해서 보상은 조금 좋아졌다고 하는데 많이 체감이 안되고요. 약간 반복하는 느낌이 조금은 듭니다. 좀 더 정보가 제가 더 많이 올라가서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그때 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첫 사이러스 잘들 잡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라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